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은 점차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특히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자리수 때 기온으로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어제만큼이나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쾌청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른 오전 시간에는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날이 특히 춥겠습니다. 담양과 화순, 나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의 현재 기온 6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4도 안팎으로 춥습니다. 한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비가 지난 이후로는 낮 기온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жизEN 3 Anniversary, worth of marque.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